선생님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임영웅 씨. 네네.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뭘까? 엄청난 운기를 갖고 가고 계시잖아요. 이 운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요? 인재라고 봐야죠. 근데 특히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인기가 지금 계속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. 근데 이때 인기가 올라갈지 조심해야지 될 건 뭐냐. 이제 결혼설 쉽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되지도 않는 결혼설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여기에는 신경 쓰시지 마시고 임영웅 씨 결혼 나이는 언제 가냐면 서른여섯이 좋아요. 지금 서른 살이잖아. 그렇기 때문에 여태껏 고생도 고생했고 마음고생했던 것을 내가 그동안 숨기면서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야. 이거 노력의 끼를 발휘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지금 3분의 1뿐이 끼가 안 나왔어. 아 그래요? 가면 갈수록 뭔가 자신감이 있어갖고 전에는 내세우지를 않았는데 이 사람이 속내막을 내세우지를 않았단 말이야. 근데 이제는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리드심도 강하고 같은 이제 멤버들끼리 잘 이끌어서 나가고 이러면 인기는 뭐 앞으로 갖다가 본다면 잘 이제 많이 올라가서 있을 수 있는 인기는 5년으로 봐요. 임영웅 씨 5년으로 봐요.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사랑의 콜센터가 재밌다고 그러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짜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콘셉트를 짜가지고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게 인기 수위가 한 20% 30%가 될 거 같아. 이상하게 올해 년에 여기 미스터 트럭에 나온 사람들 인기가 더 좋아요. 이제 7인도 7인이지만 또 그중에서 또 인재들이 있잖아.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또 합세해서 이제 잘 이거를 컨트롤해서 나가면은 그래도 매스컴도 타고 인기도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갖다 열심히 자꾸 노력을 하셔 갖고 새로운 거 내 끼를 발달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임영웅 씨 진짜 갖다 인기 많아요. 다른 분들도 많지만은 특히 그리고 모든 것을 소화를 잘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내 생각인데 이 사람 말도 들어주고 이 사람도 말도 들어주고 해가면서 종합적으로 해갖고 자기가 먼저 나서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 같아. 그게 참 좋아. 그게 참 좋은 점이고 성격이 너무 좋죠. 눈물도 많이 흘리고 외롭고 그랬으니까 같이 나오시는 분들 내 형제처럼 생각하시고 이게 계속 그래도 인기가 높아지지 않겠나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래요.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래 좋은 노래 같다. 이거 좀 불러주시고 좀 희망을 주세요.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올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그랬었는데 유연 삼아서 그거로 웃음이 갖다 주면 웃음보가 터지게 잘 부탁드립니다. 임영웅 씨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